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피디님 현아씨 김피디님 이제 오신거에요 이런데로 부르셨어요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사진을 드릴게요 오이 통영같은데 느낌이 다도회, 섬들 통영 맞죠? 고성이에요 절은 이건 무슨 절이에요? 이곳만 알면 바로 알겠는데 절 나오면 산 나오고 산 나오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무덤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 가면 여기 고분이 있었던 세월만큼의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고분이 있었던 만큼 오래된 이야기요? 아 그러면은 오래된 이야기가 숨어있는 이 바다를 찾아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숨어있는 길들이 아 아 설화나 전설 아 몇백년 전 이야기 고전 읽기 해봤나? 고전 읽기요? 고전 많이 읽었죠 셰익스피어 햄릿 윤봉 졸 할머니들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있잖아요 예 나를 딱 딱 끓으면 아 그러면 일단 할머니를 붙잡아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겠네 예 마을 참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는데 할머니도 왔는데 아 예 사인하면 해 주면 안 될까 싶어요 사인이요? 네 내가 그것을 보는데 아 자주 보세요? 네, 그 식구도 다 보는데예 아 정말요? 네 와 진짜 빨리 나시네요 잘생겨 진짜 아니 빨강색 빨강색 다는 거 잘생겨 진짜 고성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고무 고무 나비 넥타이 백구두 나비 넥타이요? 나비 넥타이가 왜 냉장고 아니 이게 냉장고 아니라 신발장이네 와 이게 전토록 백구두 와 눈부셔 이거 언제 신으시는 구두인데요? 15만원 15만원이요? 응 아 으악 네 cape deles 오 으영 으이 아 진짜 좋아 그럼 혹시 여기 그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모여 계신 곳 어디에요? 우리 회관에 있는데 회관이요? 회관은 어딘데요? 내가 같이 한번 내려가 볼까 같이 가시죠 그러면 굳으신 거 가도 돼요? 이거 빼고도 고개로 넘어간다 날이 버리고 가시는 이 분 시리오 발병난다 어르신 할머니카 와 한 분 두 분 아홉 분 계시네요 지금 할머니 어머니가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 우리 사는 데는 사이트이라고 해요 사이트 고개를 하나 놓으면 소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사는 소살을 갔다가 밤에 오면 도깨비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도깨비하고 싸움을 해요? 사람하고 싸웠는데 도깨비랑 누구랑 싸움을 해요? 사람하고 싸운다고 싸웠는데 그 사람 문이 있었는데 줄이 하나 있었는데 솔라모사 창창 메 놓고 왔더만은 와서 날이 새서 가는게 빗자리먹네이더라 빗자리먹네이더라구요? 어렸을 때 도깨비 보신 분 네 도깨비 봤죠 도깨비 봤으면 성함 들어보죠 우리 아빠 도깨비 불러봐요 도깨비 불러봐요 도깨비 불러봐요 불이 크죠 나왔더만은 난주는 이게 요리가 오 요리가 오 요리가 오 요리가 오 이게 불신인데 이게 도깨비 불 그러더만은 또 모이대 그 자리에 아 진짜로 보셨어요? 하늘 마치 높은데 쳐다보면 하늘 마치 높은 내려다보면 좋겠고 이거 도깨비 내보다 작아 내려다보면 아 내려다보면 아 내려다보면 사람보다 작고? 아모 티저 봤어요 아 내려다보면 옛날에 아침에 가본게 빗자리 아입니까? 빗자리지 아 아 밤에 우리 전설 전설 이야기 부면 돼 도깨비 이야기 전설이지 그 가약은가? 도깨비 전설 도깨비 전설 도깨비 전설 네 그러면은 고성군의 백구드 전설 어르신의 하모니카 부르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아 아 저희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있어 하 요거에 그러면은 도깨비 이야기가 전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기엔 보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 보실 수가 없잖아요 전설은 아니잖아 아 그거는 뭔가 이렇게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큰 돌이라든지 아님 폭포라든지 그렇지 유행지기인가 아 와 딸기 향기 아 좋다 아 침이잖아요 이야 여기 완전 봄인데요 봄 이야 저 색깔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아 맛있겠다 저거 그거 함부로 그렇게 막 따면 안 되는 거죠 도깨비 전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어 닥쳐 한꺼나 여기 지금 따고 계신데요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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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르신이 다 농사 지으신 거예요? 네 아 어르신 그게 허리 이렇게 꼬부르렁 해가지고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힘들지 제가 좀 따드릴게요 네 아니 이게 손잡아 가면 이게 산물이 만드는 거라 아 눈이 허물 틀리면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거 잎사귀 잡고서 따면 되는 거죠? 네 되지 이렇게 잘 땄죠 잘 땄죠 이거 아니 귀한 건데 이거 아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데 와 약도 치는 거 아니었고 자연스레 약도 약이라고 안 치거든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그냥 과즙이 막 줄줄 흘리네요 아 저 좀 따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 다 먹어도 돼요? 아이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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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니까 또 이런 날이 있구나 이제 아침에 세보 공환장 가면 네 시시 반일 되어서 겸멸하는 거라 아 말하자면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거구나 빨리빨리 나가라 와 그럼 저 예전에 할아버지가 농사지으신 땅이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서울에서 있지 정말 아버님 혼자 일해요 네? 혼자요 할아버지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고 다시 또 전해드릴까요? 갔다 다녀올게요 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세요 사랑한다고 전해드릴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하하하하 어르신 저희도 저거 찾으러 가봐야 되는데 딸기 주신 거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딸기들한테 계속 이렇게 좋은 에너지 주니까 딸기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 같아 얘들이 웃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딸기가 할아버지처럼 하하하하 이건 웃음 딸기네 웃음 딸기 야 아우 맛있다 나무야 네? 철공선다 와 여기 정리된 공구가 딱 공구 이름 아는 거 다 되어 봐라 펜치 어 드라이버 룩 로이즈 웃지 않았는데 그거 여기 써있어요 드릴 잭 펀치 펀치 이 주인 진짜 꼼꼼한 사람인데 그 정도 Touch 깔깔이 이게 왜 깔깔이지? 그런데 돌리면 깔깔깔한다 이거 아 그래요? 오 하얘팟팀 할때 오 진짜 깔깔깔하셨네 하하하하 근데 왜 궁금한데 이거 사람마다 한 명도 안보이고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 보여야 되냐 아유 고양이 한 마리 아니 고양이 오라 그러는데요 고양이가 하하하하 신기한 고양이네 야 고양아 αι 야옹 어? 안녕하세요 이거 직접 굳히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가서 사봤거든요 조립도 하셨어요? 여기 가서 이거를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제 초기에 이거 조립 많이 했었는데 제 초기다 안녕하세요 대립이 노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꽉 지우면 돼요 여기 지역에 동네 여기 오래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 같은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전에 우리 씨이 얄붕이가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기라. 뭐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저 뱃거리고 있는 동네가 있어. 근데 그 갈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돼. 이름이 갈봉이요? 그 갈봉이라고 하는 사람 임신했을 때 무슨 도사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예 이 지금 이 시간에 나면 참 여기 Ses는 맡겨 80%에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피해가 나면 네 강정해서 나면 그럼 이 말로 하더라. 아 머리가 Prest kurde는 하? 또 깨메서 힘을 줘라. leads But their whole hell none of us 그 아가 커서 도둑질을 해도 자기가 안 먹고 없는 집을 다 갖다 좁히는 거예요 아 도적이 된 거예요? 도적이? 도덕이 됐는데 아 부자집에서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요? 그래 그런 사람 난 자리에는 못을 파야 된다고 해서 저수지로 조금만 저수지를 파서 그 자리가 그 옛날에 깔봉이라고 하는 사람 난 자리라고 거기 저수지는 어디예요? 요리는 어른대로 나가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거 뭐 무슨 한다? 만성현감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다 그치요? 아 이거 기가 먹어서 안 먹어 그래 그 기가 먹어도 대단한 소리가 있다 성함이 무엇인데요? 기가 먹어서 사람 소리도 못 들어 박 씨 하나님? 이런 소리도 안 한다 제발 이 집이 아 이 집이구나 아아 박 만수 할아버지 안계시는가고요 그러면 열일내 네? 아..안녕하십니까 오늘 수고하세요 예 저 뭐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내가 기관을 놓을게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뭐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4달아 4달 너무 크다 아 네 알겠습니다 레벨 조절을 잘하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연세가 네 여덟아홉 여덟아홉이요? 그러면 내년이면 한 달 만 있으면 구시 구시? 아 축하드립니다 할머니가 갈봉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갈봉이 응? 그 갈봉 응 응 갈봉이가 고향이 어디요? 서울이요 그 그렇지 경기도 말이 떼어놓을 거라 경남 말 같으면 잘 알아듣는데 대충 그래요 아 경기도 말이 떼어놓은 거 얼래도 못 알아듣더라 만수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잘 아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 얘기 들으러 왔어요 하하하하 갈봉이 소인이 아니거든 대인이거든 대인이요? 응 소인이 아니지 옆쪽 며우가 와가지고 그 곤란하게 떼를 굽는 사람들 깔아줬다 의족이네 의족 그렇지 아 역주의 의족이라 하면 아 못도 있고 네 네 그건 확실해요 갈봉이 그럼 저희랑 한번 가실 수 있으세요? 가보고 갈까? 바로 갈까? 아버지 내가 통계해줄게 할아버지 네? 우리하고 한번 같이 가볼랍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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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알아듣네 우리 식사는 하셨어요? 응? 점심 드셨어요?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점심 먹으십니까? 아니 점심 먹었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저희랑 말라 얼른 몰아야 돼 이 암마마도 안 뜯겼네 어? 와 진짜 여기 저수지는 있네? 그럼 여기가 요거 뭣이라 이름을 지께로 넘어 부작용을 떨까라 이름은 여기 이렇게 있어 저수지가 몇백년 된 거네요? 뭐랄꼬 할아버지 응? 요 저수지가 오래되십니까? 저수지가 예 여럿 백년 아니 몇백년 개선 돼 그 안 그렇구나 천년이 됐는가 그는 모르겠고 갈씨들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역사가 대충 알겠구만 아 성이 갈씨예요? 아마 차기 시키지 아 성이 갈이고 이름이 봉이에요? 성이 갈.. 갈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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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갈가고 이름이 봉이구나 이름은 봉이다 아 성은 갈 이름은 봉이 고분만큼 오래된 전설의 이야기 사진은 바다인데 그쵸? 이거는 어디서 빼가 왔나 요리 요리 생긴 게 있었다 이 말과 갈비집아 갈비 갈비가 있냐면 있으면 이곳에 있겄네 이 집이 갈봉이 집 조각? 갈봉이 집 조각? 집이 있으면 이곳에 있겄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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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래야 안 되겄나 초상이지 바다 아닙니까? 홀랑 바닥이라 여기는 섬이고 네 여기는 사랑성인가 어디고 어르신 그러면 이거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예요? 어디가 어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어디 산으로 올라가야 돼? 나마야 나마야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어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어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어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어떤 산으로 격나맛이 좀 써라 서울맛으로 볼 수 있는 할아버지 이 사진같이 사랑섬이 보이고 하는 산에 올라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아니 모르겠다 추천만 하는 거지 나이 90대 할머니한테 모르고 얼른 안 걸까? 이제 처음보고 그것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군에는 문화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 네 군청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아 그러네 고성군청 군청? 네 어 그거 가면 잘 와 군장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그래도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저희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딱 좋은데요 어 찾아오긴 해요 찾아왔어 아 잘 찾아왔네요 할매들이고 뭐 남자들이고 하나도 여울이 사는 게 아물때뿌라가도 남한 사람이 많이 사다가 전부 다 떠나고 있어 이제 다 안다 가자 네 가시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할머니의 할머니 아득한 먼 곳의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한교환입니다 고성에 유명한 전설이나 설화가 있는데 뭐가 있나요? 어 대표적인 전설은 기생오리가 기, 기생오리요? 기생이 그 네 네 지도를 바꾸놈으로 해서 일본이 외놈들이 대패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그것만 알아내냐고 네 아니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잠시 화장실 가셔가지고 아 화장실, 화장실 가셨어요? 그 무슨 본래를 보러 가셨어요? 화장실에?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작가분 핸드폰 번호를 혹시 알려드릴까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매너 월이를 쓰신 작가분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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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이 그걸 썬 분이 계세요? 네 아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예예 019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기생 월이라는 걸 누가 이야기로 쓰신 분이 있으신가봐요 그쵸? 정혜룡 와아 야 여기 이런 선들 좀 봐요 와아 그려도 이렇게 못 그리겠다 아니 근데 여기 회장관에 혹시 정혜룡 선생님 네 제가 연락드렸던 남한 아니 아니 이 이분이 그러면 그 월위 월위를 행사했는데 아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네 네 일본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본 간첩이요? 스파이지 아 그때 우리가 있는 기생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 간첩이 하룻밤 자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술이 떨어진 간첩에 쥐고 온 베낭에 열어보니까 지도가 있거든요 네 그 열어보니까 고성 지도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당황포에서 네 고성만 바다가 있습니다 죽도포가 당황한 바다를 길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아 굵은 선으로 끄어가지고 연결해 놨단 말이야 지도를 지도를 근데 가다보니까 길이 없거든 네 그 강 따라 간 거야 강 따라 아 그래서 강 따라 갔다가 길이 없으니까 네 26척이 우왕좌왕하다고 몰려 나오다가 그래서 그냥 이순신 장군이 일방적으로 깨지 아 격퇴를 딱 하신 거구나 신의 하소서였네요 와 월위가 살았던 집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 아 선생님이 아 월위가 이분이 태어났던 살았던 곳에 살았던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 진짜로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소설 쓸 숙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아 그럼 이 이야기가 선생님을 선택한 거네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세요? 아 지금은 안 삽니다 왜요? 지금 저도 떠났고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원형이 변행됐고 아 아 이 지도가 그러면 그때 그렇죠 아 그렇구나 월위가 여기에서 고성만 바다 쪽에 길이 없는데 이렇게 길을 끊어놨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도에서 월위가 그려온 게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붓질 한 번 이 한 번으로 그렇죠 외적선들을 다 침몰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운하를 그냥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운하죠 운하 쉽게 이야기하면 운하죠 아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을 가녀린 손길 웃기 있을세 근데 저희는 완전한 전설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설의 그걸 찾아야지 지금 아 이 사진이 그 사진이구나 네? 왜 웃으세요? 이 사진은 내가 쓴 책에 책이요? 네 네 내가 쓴 책에 나오는 사진 그럼 선생님들 그 책은 어디는데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선생님 책이 이 사진이랑 그럼요 그럼요 진짜 이 사진이 이 사진이네요? 그럼요 똑같네 똑같네 이거랑 이거 완전 똑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교남지에 보면 천하 제1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문수함으로 가야 됩니다 문수함으로요? 네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어 감독님 저기 사진에 있는 그 불상인데? 그쵸? 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와 그럼 저 너머로 바다가 보인다는 거네 근데 엄청 크다 그냥 네 아니 저거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들고 왔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가족 vasov 으아 DIE 딱 올라오니까 바다가 딱 보이네 아... 산도... 초청산 중에 여기까지 어떻게... 진짜 크다.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는데요? 등지고 있대, 바다를. 어, 그러네요? 보통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아까 해동무에 적어놨더라, 아이가? 네. 보통 불상들은 진짜 다 바다 쪽 보고서 이렇게 딱 있는데 맞지? 네. 그럼 불상을 찍으려고 하면 불상이 제일 뒤쪽 아이가? 아... 여기서 부처님 아까 왼쪽 얼굴을 보면서 어? 어? 감독님! 저기에 절에 있는데? 저기 있잖아. 와...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는 바람날 설레게 아는데 와... 목탁 소리 들린다. 스님이 계신다본데? 어? 아이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기 보고 있다가요. 여기 문서함이 엄청 오래된 절이라고... 절벽 밑에 집 두 채 딱 지을 만한 절 자리가 있고 바다 경치가 이렇게 좋고 이럴 때 절 틀어서 최고 좋은데요.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절이 그렇게 쉽지 않죠? 없죠?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산의 기온과 바다의 기온? 하늘의 기온. 하늘이 가까우니까. 아... 하늘의 기온을 다 느낄 수 있는 곳. 이게 천하 명당이거든요. 이야... 스님, 근데 여기 문서함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되게 신기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천삼백 년 전설이고 의상 스님이 참관한 절인데... 아... 이 마을 밑에 오셔서 노숙을 하시게 되었어요. 꿈에 이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 스님이 가시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길이... 이 암자가... 우리 뒷편에 있다. 마을 뒤에 있다. 아... 제가 그곳에 안내할 테니까... 저를 따라 이제... 아침에 가십시다. 그 의상 스님이 꿈속에서요? 네, 꿈속에서. 아... 가십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꿈에서 나타났던 약속이... 실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 실제로요? 꿈속에서 있던 사람이 실제 현실에서도 나와서 보면... 총총총 올라갈게요. 이제 걸어서... 어디에도 없는 경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분이 총총총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분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게... 여기 문수대예요. 아... 이야... 발자국 한번 사보세요. 어? 아... 발자국... 이거 신발 신고... 왼쪽 벽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왼쪽 벽이요? 네. 귀가 귀다. 귀가 유밸라이 길고... 귀가... 네. 이쪽 벽에 이렇게 서 있는 분. 그분이 미스포살이거든요. 저 잘 안 보겠는데요. 잘 안 보여? 여기서도 보이는데... 네. 여기서도 보이는데... 지금... 왼손이에요. 혹시 또 이... 마음이 청진해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좀 마음이 좀 탁진하면...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사진에서 보면은... 아... 아... 왼쪽이 보이죠? 아... 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럼 위치를 해봐요. 잠깐만... 그걸... 빔은... 빔은요? 빔... 빔은요? 어디가? 빔은 거 보이죠? 네. 지금 저 부분입니다. 요요요요요요. 아... 진짜 오른쪽 귀에 쭉 늘어지셨네요. 아... 아니 저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상 스님이 찾은 거예요. 여기서... 아 옛날부터 찾으신 거예요? 저거를... 인간이 깊을 수 없는 자연성이 거 있으니까 신기하다 해 가지고 어 아... 진짜 전설 속에 암찬돼요 우리도 찾을 게 있다 이거 문수다 저희도 지금 여기 찾으러 왔는데요 어디서 가서 찍으면 이렇게 될까요? 요 앞에요 아 저기 저쪽에 탑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찍은 것 같아요 아 여기서요? 아 그러네 여기 나무 하나 더 안 보이고 땅이네요 땅이 많네 네 정확한데요? 뒤에 섬 있고 여기 부처님 오른쪽 딱 보이고 네 스님 이런 풍경은 어떤 풍경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신선이 내려와서 놀다 가는 풍경 아 신선이 내려와서 놀다 가는 풍경이요 신선선자이다 경치경자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는데요 스님 그러면 저 여기 정확히 찾은 거죠? 찾은 건 똑같아요 감독님 맞을 것 같은데요? 전설이 깃든 문수삼에서 바라본 다도회의 풍경 드디어 찾았다 가만히 그저 바라보기만 해 가만히 그때도 느껴지는 무언가 느껴지는 무언가 하나도 고마워 그러다 갈 놈 손이 고마워 당황 한글자막 by 한효정